안녕하세요. 왁시, 왁시, 루시, 비타민C, 에베바리C, 룩앤미C의 왁시입니다. 여러분! 제가 오랜만에 안경을 좀 써봤어요. 어떠신가요? 오늘은 좀 더 제가 교수님 모드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컨셉을 좀 잡아봤습니다. 오늘은 어떤 배틀 리뷰냐면 원래는 레이디 바운스 배틀을 두 번째 편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어요. 그런데 이제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아 왜 솔로 배틀 리뷰를 안 해주시냐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. 그리하여 이번에도 레이디 바운스 배틀 리뷰 편이지만 솔로 버전입니다. 이번에는 레이디 바운스 배틀 노래랑 저희 마네킹 노래가 달라요.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리뷰를 할까 하다가 노래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랑 윤지 두 개의 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두 개 영상이랑 그런데 솔로 버전 하면 또 진짜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에이스 배틀까지 같이 리뷰를 합니다. 과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였고 또 어떤 감정이었고 과연 왁시는 이 노래 아는 노래인가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죠? 그 썰을 지금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자 첫 번째 배틀은 왁시 저의 배틀입니다.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와 여러분들이 아 왁시 이 노래 알아 라고 궁금해하셨잖아요. 이 노래는 저는 몰랐어요. 가 아니라 알았어요. 여러분 이 노래는 솔직히 한국 왁킹 댄서라면 모르면 간첩이에요. 이 정도로 정말 배틀에서 너무 많이 나왔던 노래고 제가 입은 옷을 보면 알겠지만 왁킹보다는 프리스타일에 가까워서 뭔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느낌적으로 가기보다는 그 밑에 잔잔한 긴장감을 좀 더 표현하고 싶어서 바로 달려오자마자 제자리에서 바이브레이션으로 바로 시작합니다. 이 잔잔한 이 소리부터 바이브레이션을 이제 종점 증폭하는 이걸 표현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착! 착! 둥둥둥둥둥착! 처음에 시작하고 바로 제가 이렇게 팔 돌리고 막 들어가잖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집중을 하면 어떤 표정이 나오냐면 약간 눈이 좀 풀려요. 그래서 눈이 보면은 제가 이렇게 뭔가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눈이 풀린 채로 계속 투홀이 들어가요. 그때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 노래에만 집중해야 돼 이런 마인드로 진짜 프리스타일이에요. 아무것도 짜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. 아 그리고 제가 다리로 뜬 뜬 뜬 뜬 뜬 뜬 응카악 하면서 돌잖아요. 근데 이거를 제가 연습할 때 이런 동작 이런 느낌을 많이 하진 않아요. 개인적으로 연습할 때는 근데 이때는 제가 확실히 기가 다 빨렸는지 저번 편에서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은 제가 좀 많이 멘탈적으로 힘들었다 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몸이 진짜 내가 연습을 안 했던 동작마저도 나왔던 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아 맞아. 허리 꺾고 착착하고 들어갔잖아요. 근데 제가 아직도 이걸 기억하는 게 몸에 힘이 잘 안 들어갔어요. 그래서 힘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 착착을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든 거야. 그래서 한 두 번밖에 안 하고 바로 돌아가서 투활로 바로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 장면 있죠. 제가 이거 국내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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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서 이렇게 띵띵띵 리듬 타는 장면 있잖아요. 근데 나도 이걸 왜 했는지 몰라. 이게 와커들이 모르면 안 된다는 노래라고는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간에서는 되게 노래가 하이로 올라가다 갑자기 내려가면서 좀 분위기를 많이 들고 가잖아요. 그래서 확실히 이때는 뭔가 동작이라든지 느낌적으로라든지 뭔가 확실하게 변화를 줘야 되는 구간이긴 하거든요. 제가 추면서도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동작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때는 동작으로 말고 그냥 필로 혹은 간지로 좀 풀어야겠다 했는데 점프하고 도착했더니 그냥 튕겨서 다리가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아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무슨 아프리카 댄스냐 궁뎅이 춤이라고 했었나? 그래서 이때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데 저번에 저의 이 징징이 춤처럼 이 장면이 웃긴데 저는 좋아요. 그래서 이때 약간 분위기를 내리고 들어가는 구간입니다. 1 3 2 1 하고 제가 바닥을 쓰다가 올라와서 다리 팔을 한 번 더 휘두르면서 옆으로 가잖아요. 그때 보면 피아노 소리가 조금씩이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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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조가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추면서도 약간 아찰했던 게 앞에 제가 팔을 한 번 크게 휘둘렸던 기억이 있어요. 팔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. 이렇게 이거를 내가 앞에 썼던 거야. 추면서도 이게 프리스타일이니까 반복 동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 반복 동작이 나오니까 내가 하면서 어 아차아차 하면서 빨리 풀어야겠다 하면서 옆으로 가면서 저절로 노래가 그냥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피아노가 이렇게 증폭되는 이 느낌을 옆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리로 선율을 표현하면서 팔로 그 선율을 조금씩 더 크게 표현하려고 했었어요. 제가.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다 기억하는 이유가 이때가 매우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저는 이 배틀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너무나도 내가 좋아하고 와커라며 누구나도 다 아는 노래지만은 내가 컨디션이 저조하니까 이것밖에 못 쳤다는 게 결과는 이겼지만은 조금은 아쉬운 저에게는 그런 라운드였어요. 근데 이제 많은 팬들과 이거를 봐준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엄청 이 영상을 많이 리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자 이제 두 번째 윤지 배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게임 아시나요? 여러분 그 놀토에서 인트로 1초 들려주고 노래 맞추기 게임 하잖아요. 근데 와커들한테 이 노래 들려주잖아요. 이거 모르소 아무도 없어요. 그 정도로 제 노래도 마찬가지고 윤지 노래도 우리나라 와커라면 누구나 아는 노래예요. 그 정도로 배틀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나오자마자 윤지가 엄청 행복해하죠. 나 완전 이제 디스코 할 거야 라고 이제 딱 말을 하고 있죠. 인트로에서 끝났다. 윤지 잡으면서 들어간 것부터 분위기 끝났죠. 여기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해. 그리고 윤지가 타다다다다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제 느낌에서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누구나 이솔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비너스가 되게 이쁘잖아요 다른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약간 인형 같기도 하잖아요 너무 이쁜 인형 그런 인형이랑 비너스를 같이 콜라보해서 이렇게 좀 더 이쁜데 간지나는데 캐릭터적으로 표현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은 보컬만 할 거야 따라라라라따 스탑 다 버릴 거거든요 근데 윤진의 다 소스를 알았던 거지 따라라라라따 핸드로 다 잡아버리죠 나이스 가자 여기지 하이어트 뚱뚱뚱뚱뚱뚱뚱 까레 그렇지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나요 제가 윤진아 뭐 세라나 심심할 때 많이 따라오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윤지가 이 헤드 꺾어서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이 노래에서 최고의 포인트는 여기거든요 여기가 소스가 제일 세게 나와요 그래서 윤지가 여기에 바로 총 갈기고 헤드 꺾으면서 바로 테크닉 들어가죠 굿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베이비 까지 맞춰주지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썰을 들었어요 윤지가 이거 추다가 보면은 베이비 시즈 가릿 하다가 갑자기 앞에 원 밀리언이 보였대 그래서 이거 하다가 자기표 모르게 이렇게 치는 있죠 이게 들어갔었대요 그래서 이 동작이 나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알고 보면 재밌어 윤지가 앞에 보컬 다 맞추다가 마지막에 끝까지 I'm your Venus 체스트 마지막에 또 파이얼 딱 이렇게 에너지까지 딱 보여주고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게 윤지랑 저랑 되게 비슷한 점은 둘 다 힘이 있고 에너지 되게 넘치고 파이팅하게 추는 춤이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점은 윤지는 좀 더 캐릭터적으로 좀 더 감정적으로 더 많이 푸는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작적으로 더 많이 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에너지 있고 배틀다운 이런 무빙을 되게 좋아하지만 확실히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는 윤지는 확실히 레이스코 할 때 좀 더 딱 느낌있게 잘하고 저는 뭔가 뭔가 테크니컬하고 좀 더 바닥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상대방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저한테 푹 빠져서 주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확실히 아인가봐 그래서 약간 춤에서도 약간 아이랑 이의 성향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확실히 윤지랑 저랑 2대 배틀 나가면 잘 맞는 거 같아 네 이렇게 해서 윤지의 두 번째 배틀도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에이스 배틀 리뷰 편입니다 어메이징 제가 드디어 이 썰을 푸는 날이 오다니 절대 영양 못 풀 줄 알았어 아 이 왁시는 도대체 왜 혼자 춘 거야 상대방도 아니고 왜 카메라 앞에 내가 왜 혼자 춤을 춘 거지? 라고 엄청 궁금해 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수파가 방영된 지도 오래되었고 이제서야는 좀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썰이냐면은 원래 에이스 배틀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팀에 에이스 대표 한 명 댄서가 나와요 그러면은 다른 팀들 중에서 에이스 댄서분들께서 아 나는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다 하면은 자신 있게 나와서 배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차례가 온 거죠 제가 계속 기다렸어요 아 그래 5초 전에는 나오겠지 아 3초 전에는 나오겠지 아 1초 전에는 나오겠지 했는데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건 이건 카메라에 안 담겨 있고 미방송용이에요 이제 1초가 지났고 0초가 됐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우리 마네키이 0점이야 내가 점수 못 들고 가? 하면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지? 지금까지 수파원에서는 이런 룰이 없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피디님께서 룰이 있대요 만약에 안 나오면 이렇게 하자 라고 미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생길 줄은 몰랐겠죠? 그래가지고 MC님한테 전달해 드렸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룰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아무도 안 나왔다 내가 40초 동안 혼자 춤을 춘다 그 대신에 나의 춤을 보고 아 이 춤은 왁스보다 내가 더 잘 춰요 하는 사람은 나온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아 오케이 내가 한 순간도 어떠한 순간도 내가 놓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점수를 W로 들고 간다고 했었나? 그랬어서 제가 아 진짜 잘해야겠다 내가 무슨 노래 나와서라도 이건 아무도 못 나오게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 무대를 장악을 시켜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했던 배틀이 이 배틀이에요 제가 딱 춤을 추기 전에 약간 마인드셋을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시원아 내가 무대 위에서 혼자 쳐보는 거 한두 번이니? 저지쇼 엄청 많이 했잖아 그냥 저지쇼 한다고 생각을 해 단지 40초니까 배틀처럼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노래가 나왔는데 정현돈님 계속 돌아가잖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프리스타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저희 춤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1초에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얼굴에서 영상 보는데 나도 애가 얼굴에 독이 가득해 이기려고 어떻게든 잘하려고 근데 나도 이게 왜 이렇게 웃기지? 한번 계속 볼게요 이거는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동작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정말 편하게 프리스타일 하다가 이제 헤드 이렇게 업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때부터 내가 생각을 한 거야 아 이제 무언가 다른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리 리듬 들어가면서 아이슬레이션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아 나 이제 시작할 거야 라는 걸 조금 보여준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그치 옛날에 가죠 옛날 춤 보면은 보아님의 마이네임도 보면은 따라딴딴 따라딴딴 허리 꺾는 거 진짜 많이 하시고 옛날에 그리고 팝핀현주 님도 막 이렇게 허리 꺾는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붐붐붐도 알다시피 옛날 뮤직이잖아요 좀 더 내가 그 감정도 살려야겠다 그래서 헤드 다리 같이 리듬 들어갔다가 붐붐붐 하면서 허리 꺾으면서 테크닉이 들어간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릎으로 이렇게 헤드 잡고 붐붐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프리스타일인데 프리스타일 할 때 진짜 몸이 먼저 간다 했잖아요 저는 이 순간 다 몸이 먼저 갔고 정말 이 순간에도 당연히 느낌이 먼저 가서 몸이 먼저 가서 간 건데 바닥에 있으니까 무릎이 있는데 머리를 잡고 있고 손으로 이렇게 때릴 수도 없으니까 에라이 무릎 들어가자 하면서 들어간 게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아예 안 보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하는 테크닉 중에서 딴딴종 딴딴종 더블로 넣을 때 한번 써먹어야겠다 해서 제가 잘하는 이 다리 이 정갈 테크닉 하는 거를 여기서 두 번을 쓰지요 그래도 그나마 타이밍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그리고 제가 워킹을 들어갈 때 제가 왜 다리 털다가 워킹이 왜 들어갔냐면 그 앞에는 남자 보컬이 나오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여자 보컬로 나온다는 거를 제가 그 노래는 아니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앞에는 되게 보이시하게 하니까 여자를 어떻게 좀 더 변형을 시킬까 하다가 생각을 했던 게 아 워킹 이지 좀 더 레이디한 느낌은 라인도 좋지만 저한테는 좀 더 워킹으로 다가가서 좀 더 에너지를 완전 분위기를 바꿔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리 털다가 바로 워킹으로 여자 보컬로 잡아 버립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완전 저지님들한테 완전 다가가서 어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끝난 이 엔딩 조금만한 사각형 구간 있잖아요 수우파 때 모든 댄서들이 여기 가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저지님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내가 만약에 저지님이 앞에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 뒤에 있으면 저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고 만약에 상대방이 앞에 있고 내가 뒤에 있으면 제 춤을 당연히 보기가 힘들어요 가려지기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너 어떻게든 저지한테 어필할래 하려고 이 작은 사각형이 되게 많이 갔었는데 알다시피 이 앞에 보면 약간 카메라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위험했어요 밑에 레일 카메라가 깔려져 있어 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댄서분들은 어떻게든 저지한테 어필해서 우리 팀한테 도움을 줘야 돼 하면서 끝까지 노력을 많이 했던 이 슬픔의 공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행히 혼자 추니까 아 내 완전 앞에 가서 눈빛 보고 한번 나이키를 더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워킹 들어가서 저지님들 앞에서 확실하게 저의 이 에너지를 더 발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스 이렇게 하고 끝나니까는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짜 다행이었죠 제가 정말 아 정말 아무도 나오지 마라 라는 마인드로 했지만 아 그래도 누군가는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걱정은 했지만은 그래도 아 점수를 따와서 다행이었다 라는 배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운 좋은 에이스 배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배틀 리뷰가 끝났습니다 저의 춤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면 되게 좋은데 그 뭔지 알죠 자기 춤은 자기가 좀 분석하기 좀 그렇다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알게 만나시기도 하고 너무 제 눈에는 제 춤이 막 좋은 거가 보이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제 춤을 분석하기보다도 확실히 다른 댄서들의 춤을 보는 게 저한테는 좀 더 많이 흥미로운 편이기 때문에 제 춤도 그렇지만 오늘 윤지의 춤도 많이 분석을 해 보았고 그리고 에이스 배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렸으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배틀 리뷰는 무엇이냐 자 여러분 살짝 스포 해드릴까요 아 이거 스포 하면 좀 그런데 스포 해! 아냐 안 할 거야 스포! 아냐 안 할 거야 근데 할 거야 해야지 불 꺼져라 여러분 다음 배틀 리뷰는 무엇이냐면 저 혼자 안 앉아 있을게요 여러분 이제 제가 혼자 앉아 있을까 좀 재미 없었죠? 한 명 누군가가 같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누군가가 오거든요 그 한 명이랑 같이 배틀 리뷰를 하올 테니 다음 배틀 리뷰 편도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뿅!